우리 이전 시간에 쿠키를 생성하는 방법을 살펴봤으니까 우리가 생성한 쿠키를 다시 웹브라우저가 서버 쪽으로 전송했을 때 요청했을 때 그것을 우리의 웹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를 알아내야죠 뭘 해야 되겠어요? 검색을 하는 거죠 HowToGetCookie in Node.js에서 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검색 결과가 나오겠죠 그 중에서 저 이거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봤더니 딱 심플한 답은 없는데 충분히 여러분이 답을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CreateServer 안에서 ToReadACookie 라고 해서 Request라고 하는 요청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객체를 파스쿠키라고 하는 함수로 보내네요 그리고 그 함수 안에서 Request 객체의 Heathers의 쿠키로 접근하고 있어요 아하, 이게 뭐겠구나 라는 추론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쿠키를 또 생성을 해야죠 저 이거 작동 안 하게 해 놨었는데 이렇게 해제를 해서 다시 쿠키를 만들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기 RequestHeader에 쿠키를 전송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여기서도 볼 수 있고요 그렇죠? Request에 이게 들어왔다 그럼 이거를 우리의 웹서버는 당연히 받았을 건데 RequestHeader 값으로 그것을 찾아내는 방법에 대한 단서를 아까 우리가 봤어요 자, 한번 이거 한번 콘솔로 찍어볼까요 Console.logRequest 아까 뭐라고 했죠? headers 이름도 딱 적절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 헤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쿠키를 하면 쿠키가 나오는가 보다라는 것을 아까 그걸 보고서 우리가 추려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Reload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Node.js 껐다 키셔야 되죠 Reload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쿠키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 사람은 여기 복잡한 걸 이렇게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쿠키의 값이 복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지저분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문자로 퉁쳐서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분석해서 객체 같은 걸로 만드는 코드가 이거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도 이렇게 직접 하면 되고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도 되지만 우리 npm을 뒤져서 쿠키를 핸들링하는 모듈을 한번 찾아 봅시다 npm npm cookie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쿠키라는 깔끔한 이름의 npm이 나오네요 거기 보니까 와우! 400만이나 주간 다운로드를 하고 있는 아주 인기 있는 쿠키 인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듈이 있네요 그러면 우리 터미널에서 이거를 npm으로 설치해 봅시다 npm install save 옵션이죠 그리고 쿠키 엔터 그러면 쿠키가 설치가 됐고 어떻게 쓰면 되는지가 적혀 있겠죠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저걸 카피해서 쿠키는 require 쿠키라고 이렇게 하고 이 쿠키 모듈을 어떻게 쓰면 되냐 보니까 path라고 하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함수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출력했던 node.js가 주는 이런 형식의 문자를 path라고 하는 메소드의 인자로 전달해 주면 얘가 저것을 객체화시켜서 우리가 다루기 쉽도록 해주나 봐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걸 저는 copy해서 붙여넣기 그리고 이 부분을 뭘로 바꿔야겠어요? node.js가 주는 그 문자열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야겠죠 밑에 줄에다가 할까요? 차라리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쿠키스 변수에 담겨 있으니까 콘솔 로그 쿠키스를 통해서 출력을 해 봅시다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중괄어로 감싸져 있다면 저것은 뭐예요? 객체라는 뜻이죠 즉, 객체를 만들어 준다 그럼 우리가 yami쿠키에 접근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yami쿠키를 하면 리로드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초코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서버 쪽에서 우리가 전달받은 쿠키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을 다 마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짠 코드가 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냐면 쿠키 값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쿠키 값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이 값이 RequestCookie의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Undefined가 됩니다 근데 이 path는 Undefined를 수용하지 못하는 그 경직된 친구예요 에러가 띡 나버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꺼져 버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값이 Undefined인지를 확인하는 거죠 만약 여기 있는 값이 Undefined이 아니라면 그 때에 여기 있는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거고 그 전에 cookies 이 값은 빈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값이 Undefined가 아닐 때 이 느낌표는 아닐 때라는 뜻이에요 같지 않다 그때 얘가 실행이 되면서 쿠키의 값이 세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쿠키 값이 없어도 에러가 나지 않는 코드로 조금 개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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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